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입니다. 카나리아 바이오고 오늘 시장은 좀 볼게 여러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흐름 짓기 전에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채널 강조를 요즘에 더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주도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목들이 지금 지수도 그렇고 많이 가벼워 졌잖아요 반대매매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동시효과 때 장전에 보면은 하한가 찍혀 있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한가 찍혀 있는 것들이 반대매매 주문은 그 이제 담보나 이런 것들 기준 해 가지고 하한가로 주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차기 전에 이제 반대매가 여러 명한테서 동시에 나온다 그러면은 다 하한가로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시효과의 하한가로 찍히는 거거든요 물론 진짜 하한가로 찍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 지금 시장에 반대매매 압박이 좀 심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이 좀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반등의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시장에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좀 가벼워지고 지금 업종들이 다 밀려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먼저 시장에 딱 그 턴을 잡아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애들이 진짜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시장이 약세가 굉장히 길다가 주도업 중에 하나 딱 나오게 되면은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매매 한번만 잘해도 만회하고 회복하는데 또 큰 도움되니까 진짜 물린 종목 한 개 뭐 천일 수도 있고 그쵸 채널 추가 허브경제TV 많이 하셔가지고 메시지로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도 보내드리고 주도주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이용하셔서 23년은 만회와 회복의 해로 좀 좋은 결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카나리아 1.15%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 약 후 강의 나왔습니다 최근에 대부분 전강 후향이 나왔거든요 이게 계속 오전에 반등해주는 척하고 여기에 매수 딱 들어오면은 오후 턴에 쭉 밀어버리고 다음날 반대매매 나오고 오전에 또 살짝 이거 물량 받은 다음에 올려주는 척하고 또 밀어버리고 이 사이클이 지금 3일인가 4일 동안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요거를 좀 뒤집는 흐름이 나왔다 오전에 진짜 공포감 극대로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턴에 반등을 세게 줘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전을 했죠 양전을 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좋았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오늘 요 점심시간에 살짝 위로 올리는 액션 나왔거든요 이거는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오를 때 오른 겁니다 이거 뭐 바이오 이슈로 오른 건 아니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뭐 코로나 쪽이든 아니면 바이오 쪽이든 좀 조정 턴이 많이 나왔고 어제 강했잖아요 조정 나오는 흐름이 당연했는데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는 장중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왔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걔네들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을 뭐 수출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한일 사료 뭐 고려 산업 이런 종목들 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때 한번 쭉 올려놓고 이게 뭐 나쁜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에요 과거에 카나리아 바이오 같으면은 이렇게 올렸다가 밑으로 쭉 뺀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올려놓고 그 전 가격은 지켜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제가 늘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하단에 가깝잖아요 13000원을 어떻게든 좀 버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자리에서 뭐 이게 간접적인 호재든 직접적인 호재든 호재든 나와가지고 주가만 지켜줄 수 있다 혹은 빨간불만 찍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뭐 중요한 거는 카나리아 바이오에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나 재료 같은 게 나와줘야 진짜 반응을 할 겁니다 뭐 전날에 제가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이야기를 그 타이틀을 달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슈가 있고 이슈가 되고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지금 뭐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점 잘 지켜주고 있고 또 때마침 시장도 반등의 움직임들을 하나 둘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뭐 굳이 이런 것들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기대를 해야겠지만 다만 매수가 부건으로 주가가 도달한다 그때는 저는 뭐 비중조절 그 다음에 뭐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많이 속으셨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냉정하게 그쵸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물려가지고 이제 존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뭐 그분들을 희망고문한다 뭐 그런 관점으로 영상을 찍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찍고 있진 않고 최대한 그냥 시세가 나오면은 내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오면은 개인투자자들한테 쉬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털고 나가시고 제 영상 안 보셔도 된다 다른 종목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아마 다 이제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초창기 때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많은 주주분들이 근데 중간에 이제 몇 달 동안 보여준 패턴으로 그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나쁘게 볼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회사 쪽에서 뭐 비밀스럽게 뭐 어떤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대를 해봐야겠고 지금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면은 사실 상방 시도가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저점을 잡았고 그리고 13,000원을 깨는 액션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또 테마 종목들이나 혹은 뭐 대형주들이나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들을 한번 밀면은 여기에서 이제 깰 때 심리적인 구간들이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밀고 그 다음 턴에 강한 그 상승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만약에 뭐 하방으로 밀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구물도 없는 것이지만 지금은 하방으로 추가 이탈 안 나오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액션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회사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라고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한 건이라도 계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주가가 반응해줄 것 같긴 해요 왜냐? 지금 카나리아바이오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덜 받고 하는 이유가 그냥 맨날 말로만 떠들어가지고 그런 게 크거든요 아 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런이런 상태다 근데 그 결과는 물어보면은 아 준비하고 있어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났단 말이죠 아니면은 뭐 맨날 CB 아니면 유상증자 뭐 이런 걸로 주가 드나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면은 사람들이 어? 아 이거는 추가적으로 또 계약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진짜 얘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다 이런 관점들이 하나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매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등도 좀 강하게 나와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다만 주가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런 액션들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가 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약간 뭐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매도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또 거의 대부분 나왔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뭐 전날에는 전전날에는 프로그램 매도랑 기간매도 나와가지고 주가가 밀렸었는데 많이 밀렸는데 근데 오늘은 똑같이 외국인 매도랑 기간매도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도 나왔지만 주가가 안 떨어졌단 말이죠 요런 것들은 사실 난이도를 굉장히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종목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 저점 구간 지켜주니까 우리는 그 첫 번째 계약 이슈나 뭐 이런 것들 빨리 좀 나와주면 좋을 거 같아요 양봉 구간 뚫어주고 지금 15,000원이라는 허들이 하나 더 생겼는데 우리가 가야 될 라인은 사실 2만원이에요 2만원 라인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물리신 분들 또 다 내보내 줘야 되고 그쵸? 이런 데서 물린 분들도 중간중간에 내보내 줘야겠죠 그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많을수록 그리고 종목이 조금 더 가벼워질수록 다음번에 이슈가 나올 때 반영되는 부분들도 좀 크게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카나리아바이오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죠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다만 내가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가 딱 나왔을 때 그게 내 종목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 잡을 준비는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카나리아바이오 남겨 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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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